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x7 칠린 입니다. 이번 주는 군소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편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.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나왔던 당시에 굉장히 제가 또 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빴어요. 바빠서 이 비디오를 언젠가는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시기를 많이 놓친 감은 있는데 아 저는 이 래퍼가 좀 이 래퍼의 바이브가 워낙 경이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몇 년 안에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힙합을 좋아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느꼈어요. 군소루의 10월 3일에 업로드 된 비디오인 핫위어를 보려고 합니다. 아 이 곡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진짜 이 곡은 군소루가 의외로 막 레트로한 옛날 G-Funk나 붐벳 스타일에서 자신의 트렌디한 랩을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건 진짜 트렌디한 곡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약간 저는 이 곡의 음악적인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뭐 릴루즈 버트나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이제 좀 뉴 웨이브 래퍼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소루는 감각이 쩔어요. 아 진짜 아시아 래퍼들 각 나라별로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인종만 다르지 미국 흥일 래퍼의 바이브랑 똑같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래퍼들이 있습니다. 뭐 한국의 도끼, 태국에 가면 먼밀이란 래퍼가 있고 베트남에 가면 뭐 타미테오 같은 래퍼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그런 래퍼들의 랩을 들으면 소름이 돋거든요. 진짜 언어만 다르지 그냥 랩하는 풍기는 그 느낌 자체가 그냥 미국 힙합인 거야. 몽골에는 군소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 저는 뭐 이 래퍼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든 저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만큼 저는 이 래퍼에 굉장히 꽂혔고 이 래퍼가 갖고 있는 바이브가 진짜 저는 언젠가는 진짜 몽골 힙합을 대표할 수 있는 래퍼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좋으라고 만든 리액션 미디어거든요.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소루의 핫브유즈입니다. 요 켈레스케르트 why don't you? you yup are you enjoying watch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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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우 보세요 예 예 하하 어떤 아웃핏을 입건 그냥 이 래퍼는 그냥 힙합이야 움직임이나 뭐 제스쳐나 플로우나 아 이건 뭐 오리지널러티입니다 하하 하하 예 예 예 예 예 예 저는 이런 래퍼들 때문에 이제 몽골 래퍼들의 어떤 세대교체? 그리고 몽골 래퍼들 사이에서 어떤 뉴 웨이브는 진짜 이 래퍼부터 시작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예 예 아 후후 쉬 오오오오 o Và 아 하하 음악을 얻을 수가 있을까? 와... 참 이 래퍼는 음악 들을 때마다 경이로워요 어디서 이런 스킬과 바이브를 얻게 되었는지가 항상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제가 몽골 힙합 액션 비디오를 세워보니까 한 100편이 넘게 찍었더라고요 그동안 100편 넘게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봤다는 건데 여느 래퍼들과 진짜 다른 바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각자만의 지향점이 있어서 이 래퍼가 가진 바이브가 다른 래퍼들의 바이브의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래퍼가 가진 음악적 바이브는 다른 나라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바이브를 가졌다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미국 힙합을 지향하는 어떤 래핑 스타일이라든가 바이브라든가 굉장히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뱉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동물적인 감각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제가 이 래퍼를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래퍼들이 나오면 항상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뉴 웨이브라는 말도 있고 세대교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래퍼는 몽골 힙합의 혁신을 가져올 것 같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진짜 잘합니다 진짜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이 래퍼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